요상하게 생긴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어린 맥스는 숨어들어와 그들을 훔쳐보고 있는데요. 먼저 소개해줄 괴물은 이 숲의 실세이자 성적파탄자 캐롤입니다. 그는 친구들의 집을 부수고 땡강을 부리죠. 그러니 어떠한 친구도 떠나고 다른 괴물들도 그를 기피합니다. 저러니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죠. 맥스도 집에서는 강아지를 못살게 굴고 누나 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니 심수를 부리죠. 그러다 말리는 엄마를 물어버리고 영화에 상당히 중요한 대사를 듣게 됩니다.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 가출을 하게 되고 우연히 정박된 작은 배를 타고 기나긴 항해를 하다 무서운 파도를 만나고 우연히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죠. 캐롤도 심수를 부려 외톨이가 되자 맥스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는지 달려가 괴물들의 집을 부수는 걸 도와줍니다. 그렇게 처음 맥스와 캐롤은 만나게 되죠. 캐롤은 맥스의 부수는 기술이 좋다며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리고 빨리 집 부수기 시합을 하자고 제안하죠. 하지만 다른 괴물들은 그 모습을 탐탁치 않아 합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모아 맥스를 잡아먹자고 하죠. 위기를 느낀 맥스는 자신이 무서운 바이킹을 다스리는 왕이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순진한 괴물들은 그 사실을 믿어버립니다. 사실 지도자가 생기길 바랬는지도 모르죠. 떠났던 KW도 찾아와 왕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괴물들이 기대감과는 달리 그동안 수많은 왕들이 거쳐간 곳이었죠. 왕이 된 맥스의 첫 번째 미션으로 늘 집에서 하듯이 그냥 깽판치고 놀자고 합니다. 그 소동은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캐롤이 어디론가 달려가는데요. 네 점프력 과시하다 망했죠. 코 큰 애와 코에 뿔 달린 애도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 작은 왕이 귀여웠는지 한편 캐롤은 떠난 KW를 훔쳐보고 있는데요. KW가 돌아오길 그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죠. 맥스는 금방 그녀와 친해집니다. 잠들기 전 서로의 궁금한 점도 물어보는 긴밀한 사이가 되죠. 다음날 캐롤은 맥스를 데리고 자신만의 비밀 장소를 보여주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사막을 지나면서 둘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태양도 수명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드디어 캐롤의 비밀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죠. 캐롤이 나뭇가지로 만든 작은 미니어처 마을이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그곳은 캐롤이 꿈꾸는 행복만 가득한 평온한 세상이었습니다. 맥스는 캐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다같이 살 큰 요새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렇게 다 함께 힘을 합쳐 요새 건설이 시작되죠. 맥스의 계획대로 모두 함께 움직입니다. 제법 모양새가 갖춰졌죠. 행복도 잠시 늘 음의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어린 왕이 캐롤과 더 친해 보이는 것 같자 묘한 질투심이 생긴 그들이죠. KW가 센스 터지게 곤란한 맥스를 데려갑니다. KW는 맥스를 근처 바닷가로 데려왔는데요. 같이 장난을 칩니다. 하늘에는 새들도 있었죠. 엄청난 제구력으로 올빼미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화근이 될 올빼미 두 마리를 요새로 데려갑니다. KW와 친해진 맥스의 질투심을 느끼게 되죠. 올빼미에게만 관심 있는 것도 그의 눈에는 눈에 가시처럼 보입니다. 얼어붙은 분위기를 깨보려 맥스는 흙으로 전쟁 노래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편을 나누고 게임은 시작됩니다. 네, 흑우친구는 흑우처럼 맞고만 있네요. KW가 넘어진 캐롤의 얼굴을 밟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너도 밟아라 하니 삐져서 그냥 가죠. 인성 진짜 개 쓰레기 뿔 달린 야당에선 불만이 많죠.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또 떠나버린 KW에 맥스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그들은 왕을 외면합니다. 다음날 맥스는 홀로 바닷가에 나가게 되죠. 맥스는 바다 건너에 있는 엄마를 그제서야 그리워합니다. 그날 밤 캐롤의 잠꼬대에 어린 맥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요새 숨을 수 있는 비밀 공간을 파다 캐롤에게 걸려버리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집니다. 그냥 밤이 찾아온 것인데 맥스의 말대로 태양이 죽어서 어두워진 거라고 하죠. 친한 친구의 팔을 뽑아버리고 급기야 잡아먹어버리려고 하자 맥스는 맥스는 도망칩니다. 숲에 있던 KW가 맥스를 구해주죠. 맥스는 어른이 된 듯 저런 캐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괴물들이 짠하다 생각하죠. 다음날 캐롤을 찾으러 비밀의 장소에 가는데요. 캐롤이 꿈꾸던 세상은 현실에서 무너졌는지 모든 걸 부셔놨죠. 다시 동굴을 나와 요새로 뛰어갑니다. 드디어 캐롤을 만나 자신은 왕이 아니었다고 실토합니다.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안보입니다. 배웅 나온 괴물들 처음으로 흑우가 말을 겁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캐롤은 비밀 장소에서 맥스가 아까 만들어 놓은 하트 안에 적힌 자신의 첫 알파벳 C를 발견하곤 오열합니다. 뒤늦게 캐롤도 달려왔죠. 캐롤은 그동안 자신의 행동에 비로소 후회를 하죠. 맥스가 떠나는 걸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처음 함께했던 기쁨의 포효가 이별의 슬픔의 울부짖음으로 될 줄 몰랐겠죠. 집으로 돌아가기 맥스는 힘찬 항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도착하게 되죠. 늦은 새벽 드디어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엄마는 밤낮 없이 맥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맥스는 분명 한 단계 성장한 아이가 된 듯합니다.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2009년작 괴물들이 사는 나라 였습니다. 영화 제작자는 톰 앵크스가 맡았습니다. 동명의 그림동화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1963년 작가 모리스 샌덕의 작품인데요. 63년 당시 미국에서 아동 불건전 도서로 분류되어 도서관에서도 이 책을 보이콧 했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세계적으로 2천만 부 이상 팔리는 대히트작이 됐고 80년에는 오페라로 각색되었으며 2009년 영화로까지 각색되어 만들어줬죠. 영화가 너무 난해하고 이상해 영화사 모리스 샌덕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상영되어 망했습니다. 영화는 상당히 늘어지고 나른한 연출을 선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꽤나 지루합니다. 애들도 어렵고 어른도 어려운 그로테스크 함으로 영화는 치장되어 있죠. 이 영화에서 나른한 연출을 염만 스파이크 존스 감독은 이후 나른함의 끝판화 AI와 사랑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그녀라는 명작을 탄생시킵니다. 극중 등장하는 모든 괴물들은 실제 인형 탈을 제작하여 사람들이 들어가 연기한 것이고 얼굴 표정만 따로 CG작업을 했습니다. 원래 표정까지 움직이는 기계를 넣으려고 했으나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연기하기 힘들어 포기했습니다. 영화는 너무 많은 과욕을 부리다보니 산으로 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원작은 25장밖에 안되는 엄청 적은 분량입니다.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 여러 에피소드들을 넣었는데 자신들을 구주해줄 진정한 왕의 실망을 느낀 캐롤이 봉기하는 내용은 상당히 현시대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죠. 실제로 현실 사회에 많은 괴물들이 살고 있다. 뭐 그런 메시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신과 오해 이해와 포용 등 여러 주제 의식과 사회성이 부족한 어린이를 곧 야생에 빗대어 말도 안 듣고 정제되지 않는 성격을 이 괴물 같은 녀석 이라고 엄마가 말하니 그럼 엄마를 잡아먹을 거야 라고 해 맥스는 방에 가두어집니다. 그 후 갑자기 방에서 풀들이 자라나고 바다가 생기면서 괴물의 숲에 가는 판타지 입니다. 반면 영화는 정말 밖으로 나가 배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 설정으로 맥스가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것처럼 묘사합니다. 어리광의 개자인 맥스가 더 하드한 개자 캐롤을 만나면서 마치 본인의 엄마로 빙의한 듯 넌 통제불능이야 라는 대사를 남기는게 영화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입니다. 결국 너도 너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 엄마의 마음을 알지 뭐 그런거랑 비슷한거죠. 역시 철들려면 부모 품에서 나와 산전수정 겪어봐야 인간은 성장 하나 봅니다.